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범진 구진모 신용훈입니다 저희가 정한 미술 주제는 빈곤 문제입니다 빈곤 문제가 요즘 심해지는 가운데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럼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어 짱구야 어 철수 아니야 오랜만인데 그러게 짱구야 우리 되게 오랜만이다 그러게 오랜만에 봤는데 우리 도시락이랑 같이 함께 할래 그래 그게 좋겠다 짱구야 우리 같이 뭔 음식 사왔는지 보자 그래 철수야 나 너 음식도 좀 먹어볼래 그래 나도 너 음식 좀 먹을게 짱구야 너 뭐 좋아하는 음식 없어 음 난 피망 싫은데 철수야 너 뭐 좋아하는 음식 없어 음 난 별로 없긴 한데 굳이 뽑자면 소시지 같은 게 좋을 거 같긴 해 음 우리 어머니께서는 소시지하고 계란말이 싸주신 거 같은데 음 맛있겠다 짱구야 너희 어머니께서 무슨 음식을 싸주셨니 음 에이 야채하고 피망 밖에 없는데 에이 난 피망 먹기 싫은데 어 짱구야 피망을 먹어야 키가 큰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 더 있어 뭐 중요한 거라고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래 짱구야 다른 나라에선 우리보다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굴먹 죽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뭐 굴먹 죽는다고 음 그건 슬픈 이야기는 한데 그래도 난 피망을 먹기 싫은데 그래 짱구야 그래도 한번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한번 잘 들어봐 응 알았어 철수야 여기 이 아이는 못 먹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힘든 모습을 보이는 거야 우리는 이런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음식을 남기면 안 돼 이런 아이들은 아사한단 말이야 곧 죽어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 상목 마찬가지인데 어른들끼리 모여서 가족을 이룬다 하여도 생활은 더 나빠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이룬다 하여도 생활은 더 나빠질 뿐이지 더 좋아지진 않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린 음식을 남기면 안 돼 알았지 짱구야 응 그래 아이스 철수야 이제 나도 피망을 실려가긴 해도 그래도 먹어봐야긴 할 거 같아 그래 좋은 마인드야 짱구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음식을 남기지 말아 보자 그래 철수 최근 대한민국에선 아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저희도 음식을 남기지 말고 맛있게 먹읍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아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